자 여러분 크립토닷컴을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주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달을 드려보는데요 우선 크립토닷컴을 사용했을 때 페이백 퍼센테이지가 괜찮아서 카드로 사용하시는 건 메리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변경이 얼마 전에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3개월 낙업 기준의 10% 수준이 나왔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CRO를 기준 이상 예치하고도 8%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8%가 적은 이유는 아니죠 은행이랑 비교해보면 김혜다 선생님한테 저를 해야 할 판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크립토닷컴은 이외에도 다른 시파이들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알트코인들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는 게 큰 장점이어서 루나나 매틱 폴카닷 이런 애들을 그냥 들고만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 크립토닷컴 카드가 있죠 지금 당장 발행이 안 되긴 하지만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시나 원화로 바꾸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거죠 여러 시파이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크립토닷컴은 역시나 오랜 시간 사업을 주속해 왔고 CRO 토큰 자체도 시총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관심 가져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크립토닷컴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벤틀리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